근무시간에 트위치를 한다고 나는 그게 내 업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게 소통이니까 트위터 페이스북 그 다음에 카카오스 제가 다 일일이 합니다 다 직접 하죠 쪽지도 다 확인하고 오늘 이 모의기 된 것도 환권이라고 하는 페이스북 친구 쪽지가 왔어요 혹시 LA 오면 만날 수 있냐고 그 전에 또 누가 쪽지로 누가 부탁을 해서 원래 이 계획이 했던 건데 실리콘밸리에 화요일날 저녁을 잡아놨는데 이것도 한번 하면 어떻게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온 김에 만나서 좋겠다 하는 얘기도 했고요 더군다나 무슨 뭐 이거는 대한민국 전체에 관한 일이고 또 뭐 대한민국이 일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 본연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세월호 문제 여기 또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고 또 그거 뭐 아니더라도 우리 교민이면서 또 우리 카펫 친구들 중에 정말 직접 보고 싶은 분이 있다고 해서 온전히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실지 진짜 몰랐어요 감사하고요 제가 얘기를 조금만 더 드리면 제가 좀 하지 않는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유문에 많이 띄어요 예를 들면 세월호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저는 세월호 문제가 그냥 하나의 사고가 아니고 사고 경위도 그렇고 또 사고의 대처 도 그렇고 그 후 지금 1년을 오는 이 시점까지 다시 소위 한국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라고 하는 걸 보면 이거는 그냥 사고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죠 저희는 성남시청 국기계양대 시청과 이제 제 산하에 구청이 3개가 있어요 궁당구청 수정구청 중앙구청 성남이면 100만 정도 되니까요 구청이 3개가 있는데 그 구청하고 시청 국기계양대에 새마을길을 떼고 이 세월호길을 달아났죠 1년 동안 계속 달아났습니다 원래는 모든 동 모든 동에다가 다 달아났다가 동은 한 몇 달 철수하고 지마치다 구청에 국기계양대에 똑같이 국기하고 계양대에 시청 벽면이 우리 방 크기 정도보다 한 두 배가 되잖아요 이 정도면 프랜카드로 붙이는 않죠 지금도 계속 붙여있어요 그래서 1구에서는 오바다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대한민국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고 이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라고 하는 존재의 이유가 국가 구성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있는 거고 그 국민의 복리 증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겁니다 목숨만큼 중요한 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켜주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나는 일면에서는 혹여 혹시라도 가해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여러 형태가 있겠지요 그런 의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고 저도 그 의심의 상당 부분은 동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완벽하게 진산을 첩추하게 감염하고 또 그에 대한 책임을 묶고 반성하고 그의 상무하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돈과 맞바꾸는 또는 누군가의 욕망과 맞바꾸는 이런 짓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중요하다 그래서 성남시장이 왜 그런 거 하냐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성남시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굳이 구체하게 따지면 성남시민도 한 명이 죽었고 네 명이 중상을 입었죠 그 배에 타고 있다 아무도 모르죠 저는 다 받고 우리 시민이 죽었어요 또 앞으로도 우리의 다음 세대 또는 어쩌면 우리가 그런 똑같은 일로 도축을 수도 그래서 이거는 근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관심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관심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정치라고 하는 게 저는 정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의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모여서 원래 직접 다 결정이 원래 만장일치로 결정이 되는데 쉽지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의 모든 의사가 100% 관철 된다는 게 사회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위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도 생기고 또 그것도 쉽지 않니까 대의죄 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를 대신 뽑아 하는 거죠 그게 정치인이라고 하는 존재들인데 이 정치인이 해야 될 그러면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자기들을 뽑아준 자기들을 자기들의 뭔가 고난과 예산 돈 이런 걸 위탁한 위임한 그들의 의사를 철저하게 반영해 주는 게 본질적인 의무다 이거는 뭐 대단한 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러려면 결국은 우리 대중들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그들의 얘기 끊임없이 듣고 또 그 주권자들에게 끊임없이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그래야 정확한 의견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고 정보가 주어지고 의사가 수렴되고 그 객관적인 정보에 의해서 형성된 정말로 바른 의견들이 국가 또 지방정부 이런 데에 관철이 되는 그게 바로 정치의 권력이다 그리고 거기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저 같은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냥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끊임없이 말해야 된다 그게 바로 뭐 소통이고 그건 소통이 없는 이 정치라고 하는 정치가 아니고 지배죠 자기 생각 위방적으로 강요하잖아요 아까 경남도 얘기했는데 제가 홍준표 지사 덕을 참 많이 봤어요 진짜 그래서 홍준표 지사님 저희 홍보대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점에서 대치라 대치라 예를 들면 작년에 축구 거긴 탈락했어요 2브리그 탈락했고 1브리그 요새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라고 2연승 해가지고 지금 조 1위로 본선 가느냐 이거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 고용문제 식문제 등등 또 의료원 문제 의료원 업체인데 만들고 저하고 그분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거에요 그분은 자기 의견을 주민들한테 강요하려고 고용문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밥을 돈 많은 사람 먹지 말아야지 돈 내고 먹으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반대로 근데 국민들의 의사가 진짜 중요한거죠 자기가 지배하는게 아닌 사람 그래서 그분들께 제가 하는 일들이 많이 빛이 나게 돼서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게 돼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죠 나중에 제가 혹시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가 그 형님의 은혜를 잊지않을라 개인적으로 알아요 개인적으로 알고 못 만나기도 하고 또 법조인이잖아요 같은 뭐 법조인도 검사 출신 다르긴 한데 하여튼 법조인 정치인이고 자체 단체입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지만 역시 그게 정치를 어떻게 이해 시민들의 의사 구성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그들의 의사를 관철 되게 하기 위해서 정치하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려고 각각한 권력을 한번 맘껏 임기 동안 행사해보냐 그 정말로 저 대한민국 전체가 이렇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제가 성남시라고 하는 작은 곳을 맡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50분 일을 맡고 있죠 이 성남시의 변화를 통해서 대한민국 변화되길 제가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성남시 시점 뭐가 그거예요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민인 성남 이게 성남시 시점 구호예요 팽팽 구호죠 그건 조금만 확대하면요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이 주민인 나라 민주주의 아주 단순하죠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가 제가 5년 전에 시장 취임 해가지고 이 얘기를 할 때 전부 사람들이 좀 유치하다 너무 평범하다 첨단 산업 도시 문화 안 보고 살아 휴먼시 이런 걸로 가야 되는데 근데 시민이 행복한 성남 어떻게 시민이 행복한 성남 이런 거 하냐 근데 이건 기본에 라고 제가 만든 구호예요 이거는 기본이다 정치에 가장 기본에 가는 것 때문에 그냥 기본을 충실하게 그 다음에 어떤 걸 만드는 것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그 시장 구호를 만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오늘 혹시 가져오면 모르겠는데 제가 책을 안 썼는데 대부분 졸저죠 뭐 은퇴이지 책 이름이 저거예요 혹시 뭐 많이 보셨을 텐데 꼬리를 잡아 몸통을 내고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제가 언제 대가리가 되겠습니까 그 대가리 되려면 힘들잖아요 대가리 될 때는 기다릴 수도 없고 그래서 머리가 되기 원하는 꼬리가 되잖아요 대신 꼬리가 돼서 꼬리를 잡고 몸통을 흔들죠 작은 사례들을 통해서 큰 변화를 만들죠 이게 가능합니다 그게 인간사회이기 때문에 이게 물리적 사회이면 불가능해요 인간사회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인간사회에서 이 꼬리를 잡고 몸통을 흔들 수 있는 큰 원동력은 뭐냐면요 공감이라는 겁니다 이게 큰 거 아니더라도 아주 작은 거라도 우리가 공감하면 파도가 물결처럼 이렇게 전달되듯이 해야 돼요 다 전달됩니다 오히려 그 작은 것들이 멀리 날아가는 게 있어요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이 공감이라고 하는 큰 자리 큰 권력이 아니라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끊임없이 댓글을 씁니다 쪽지 답하고 혹시 쪽지 받아보시면 인정할게요 저한테 쪽지하고 제가 답을 하거든요 아무리 바빠도 내가 이거 두 개라도 붙여서 답을 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급하면 이거 두 번 길게는 못쓰려 시간이 없으니까 인생상담하는 사람을 잊고 가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끊은 시간이 없네요 사람들이 하도 이거 맨날 노는 줄 알아요 뭐 그런 분도 있죠 그러나 이런 것 때문에 되게 고마워하는 사람들 왜 고마워할지 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공감되고 그분들이 또 저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활동하고 가니까 이게 저 변이 되게 빨리 넓으신 거예요 저는 그게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여기 봐서도 제가 정치활동 하면서 처음으로 소위 같이 공감하는 분들하고 모임이 이 처음이에요 성남에서 뭐 서울에서 하자고 서울시라고 바빠서 안 했죠 근데 제가 이 미국에 LA 텔리포니아 세포라지 수도 있는데 사실 몇 분이나 만나 있어요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게 있어요 이 작은 모임과 작은 공감이 큰 파도를 만들 거라고 확신하죠 여러분도 아찬가지 아니에요 뭐 길에 가서 뭐 몇 명 보시도 하는데 사실은 한국말 알아보시던 것도 하는데 비켓 들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작은 일을 통해서도 큰 일을 만들 수가 있다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는 마음이다 그게 진정성이라고 보통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부부싸움도 그렇잖아요 근데 사업만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침에 밥 먹을 때 눈빛까지 싸우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게 사람은 이게 정치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게 비록 열 명이든 십만명이든 천만명이든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깜짝 놀랬는데 갑자기 무슨 대선후보로 올라갔대 그래가지고 여기 옷 난 다음에 기가 광당하잖아요 무슨 대선후보예요 저는 저도 상상을 못한 일인데 다 놀랜 거죠 대한민국에는 언론 정치인들 저까지 안 놀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카페트 친구들 당연하지 왜 임시하는 거야 진짜 그러잖아요 저는 이게 세상에 큰 바탕입니다 결국은 제가 왜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걸 하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제가 종목으로 몰렸는데 한 번 되게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청소 회사에다가 청소 용역을 줬는데 시장이 된다면 꿈이 그런 거예요 착취가 없어야 된다 부당한 착취를 하면 안 된다 자기가 상품을 개발하고 시장을 개척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밤에 일하고 돈 버는 거면 뭐라 그럽니까 어느새 막 존중해 줘야죠 그런데 그거 한계도 안 하면서 말해요 정치 권력이 줄 돼가지고 계약서 하나 써가지고는 덩덩거리고 먹고 사는 얘가 돼요 특히 이 시청 근처에 많아 시청 나라 이 국가 근처에 많은데 성남시기가 청소노동이다 시끄럽잖아요 월급을 제일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인데 제일 월급이 작아 100 몇 십만 원씩 하다가 먹고 사는 입에 풀칠도 안 된다 그런 거 자꾸 안준대 그래서 난 왜 그러나 봤더니 시에서는 돈을 다 주면 돼 200 몇 십만 원씩 주면 돼 이랬나 곱하기 해가지고 여기 몇 명 써야 되고 1년에 며칠 일하니까 야정수당 곱하기 계산 쫙 해가지고 이걸 업자한테 주면 돼 현장에서는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차이가 어디 갔냐 그 업자가 다 먹은 거지 성남에 청소회사가 16개가 있는데 이 16개 청소회사 한 개 권리금 20억이래 권리금 아시죠 이 회사를 하나 가지고서 청소 용역을 성남시로부터 계약받아 하는 순간에 이 회사의 값이 20억이에요 비싸게는 30억까지 받으라고 왜 그러냐 제가 계산해보니까 떨어지더라고 한 개 회사가 보통 한 30명에서 50명을 쓰는데 한 사람한테서 매달 50만 원 정도씩 띄어 먹으면 얼마 남아요 그죠 그 곱하기 해 보세요 이게 30억이 맞더라고 이게 1년에 한 3억이 남으니까 그래서 이걸 제가 없애버리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어떻게 없애냐 아예 다 직영으로 직접 골문은 좀 어려웁니다 청소노동자들이 만든 협동조합 같은 회사에다가 주자 그 조건이 들어왔죠 전부 그중에 주주의 70%는 반드시 현업에 종소해야 된다 청소노동으로 해야 된다 안하면 당황 계약 안해주고 한 사람 가족 포함해서 20% 이상 주시면 못 가지 그냥 혼자 막 먹으면 돼 이런 몇 가지 조건을 정해가지고 전화 아멘